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피우스 바보기 프리즘 스톤 왕관 팔찌 아이엠 스타카드 학생증 갓님 잇니 다이어리 구독은 피우스 안녕하세요 갓님 잇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진짜를 해보고 싶었던걸 할거에요. 언니 언니 그게 뭐야? 바로 3D 매직팬이에요. 3D 매직팬? 나 그 광고에서 봤어. 그치. 예전에는 그냥 후레쉬로 굳히는거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거는 오븐같은거에서 구워내는거야. 오븐? 응 그런거에서 구워내면 딱딱하게 완성되는데 저 이거 진짜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지금 못 참고했으니까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짜잔. 바로 이거에요. 잇니 빨리 열어보자. 빨리 어서 어서 어서. 자 요 안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의 3D 펜이 들어있고 이거는 3D 펜으로 그리면 요 안에서 굳는 기계 그리고 요건 트리에요. 여러가지 트리 있어요. 강아지도 있고 거북이도 있다. 물고기도 있고 그치. 지금 우리 빨리 빨리 시작해보자. 그래. 근데 이거 엄마 손톱 말리는거 있잖아. 그거 여기서 하는거 똑같이 생겼어. 그치 그치. 이걸 요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절대 손을 넣으면 안돼요. 잇니는 커버기. 잇니는 다리. 뒷위가 조안하게 재十 Capital 잇니는 다리 구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언니 예쁜데. 린니 거북이 어떻게 잘 치실까요. 열어볼게요. 대빈은 안 돼. 따뜻해. 휘토리. 우와. 굳었다. 갓잎표 다리를 넣어 구워볼게요. 구워줘라. 잘 구워줘라. 수리수리. 얍. 갓잎표 다리. 완성. 짜잔. 예쁘죠. 이제 이거를 이치로 만들어 볼게요. 빈잎표 거북이 완성. 예쁘죠. 인니야 진짜 이쁘다. 이 거북이를 뭐라고 치울거야. 나는 오늘부터 비비야. 비비 안녕. 안녕. 이제는 아이엠스타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짜잔. 짜잔. 이 판에다가 아이엠스타 카드를 붙였어요. 이제 이 판에다가 아이엠스타 카드를 놓고 따라 그리면 되겠죠. 자 이제 3D펜으로 아이엠스타 카드 만들기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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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click 짜잔 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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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rypost on these days. 짜잔. 이 리라꺼를 보고만 드렸어요! 짜잔! 갓니큐 아임스 카드! 저는 이 리라카드를 보고 따라 드렸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워? 오늘은 제가 처음마저마 갖고 싶었던 3D 매직펜으로 만든 가리 거봉이! 프리즘 스톤 왕관 팔찌 아이엠스타 카드 학생증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엄청 신기해요 여러분도 기회되면 나중에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난 더 만들어야지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다니니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